안녕하세요. 카톨릭의 진화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게 1859년이죠. 그리고 당시에 교계에서 그렇게 큰 반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연구 성공회에서.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말한 것과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면서 이제 카톨릭이 제일 먼저 보였던 구체적인 입장은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기에는 전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09년에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역사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카톨릭 전통에 있는 성 아우고스티누스나 토마스 아케나스의 창세기 해석과도 배치되죠. 아우고스티누스나 아케나스는 문자적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진화론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인간의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걸 받아들일 경우 카톨릭 신앙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 이분께서 후마니 제네리스, 인간 종류, 인간 종, 인류라고 번역될 수 있는 후마니 제네리스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진화론, 그래 받아줄게.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몸에 한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자연 세계에 한정되는 거야. 영혼과 영혼의 문제, 그리고 원제의 문제는 건들지 마.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아담 이후에 이 땅 위에 모든 인간이 최초 조상인 아담에게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생겨나지 않은 참 인간이 존재했다거나 아담이 특정한 수의 최초의 조상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견해가 아담이라는 한 개인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고 이 죄는 출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죄로 존재하는 원제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의 교독권에서 나온 문원들의 견해와 개시된 진리의 원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걸 어떻게 성경하고 조화가 돼? 그리고 아담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있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당시 카톨릭 교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진화론을 일정 정도 수용을 하지만 그것이 영혼과 원제의 문제는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가톨릭 신앙은 우리에게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도록 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화론에서 영혼을 건드리나요? 물론 뇌과학이나 이런 주장하시는 분 중에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도 다 뇌의 작용이고 뇌가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죠. 유발하라리 같은 분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진화론이 영혼을 구적으로 다루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자세가 확 열리게 됩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인 비약의 신비를 주장하면서도 진화를 단순한 가설 이상의 이론으로 인정을 합니다. 단순한 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론이냐고 했을 때 하나의 가설이냐를 했을 때 가설을 넘어서는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생물학에서 이론하면 거의 굳어진 것을 이론이라고 해요. 물리학과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물리학은 하나의 이론을 세우고 이론이 반복적으로 검증이 되면 하나의 법칙으로 굳어져 가는 거죠. 생물학은 어떠한 실험 데이터와 그런 게 아니라 생물을 다루는 거고 생물은 굉장히 복잡한 다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학계의 연격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진화론에서 생물학에서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계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법칙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황했던 말들 여기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결국 어느 정도 태도가 이전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 정도로만 같이 보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진짜 많이 거의 진화론을 완전히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14년이에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교황청 과학원에 보내는 교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전능한 마술지팡이를 갖춘 마술사라고 상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생겨라 뿅 뭐가 생겨라 뿅 이런 식으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자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발전하여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각자에게 허락하신 내적인 법칙에 따라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존재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의 씨앗을 심은 거죠. 이건 아키나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라, 식물을 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것이 발현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제 아키나스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교황, 프란스코 교황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충만함을,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해 가도록 내적인 법칙, 너는 언제쯤 발현하고, 너는 언제쯤 발현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빅뱅 초기에 그 138억 년 뒤에 그 인간이 존재하게 될 그런 씨앗도 같이 심어놨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부연을 하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도 창조하신 거지만 그 인간이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등장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존재자들에게 자신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증하시고 모든 실제에 생명을 주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환경에 적응해야 하도록 자연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창조세계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대로 될 때까지 발전해왔고 이는 바로 하나님이 데미오르거스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장난감처럼 뚝뚝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시다. 그런 얘기를 진화와 관련돼서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 10월 27일에 교서가 나온 거고 그러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나왔던 것이 이틀 뒤에 기사가 나온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진화론 이제 빅뱅 이론 그 제목이 빅뱅 이론 가톨릭 창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 지금 읽어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위에 교황은 28일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빅뱅과 진화론이 가톨릭의 창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DPA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교황은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느님을 마술봉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법사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각자에게 주신 규칙에 따라 성장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빅뱅 이론도 신성한 창조자로서 하느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진화는 원천적으로 진화할 존재의 창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진화라는 것은 창조를 어쨌든 진화하려면 진화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과거 지동서를 주장한 갈릴레오를 탄압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회는 갈릴레오를 이미 복권시켰고 교황 비오 12세 아까 설명했죠. 호마이제네리스 그래서 1950년 진화론을 인간 발달에 대한 타당한 접근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도 나와서 루만 카톨릭 신자 하시는 분은 진화론을 교황까지 다 인정한 것을 견이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카톨릭은 한국의 카톨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2022년 3월 9일에 백성호 기자께서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 작년에 선종하셨죠.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에 이어서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추경님이 되셔서 제가 당시 200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였는데 저희 군중실 앞에 정진석 신부님의 추기경 되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구를 써 붙였더니 카톨릭 신자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 종교에 대해서 축하해 줘서 감사하다. 부대원들이 와서 그러시는데 정말 한국으로서 축하할 일이었죠.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고정진석 추기경은 사제가 되기 전에 공학도였습니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끝나자 신학대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추기경은 종교인이면서 과학적, 이치적 사고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전추기경께 진화론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흔히 창조론과 진화론은 결말이 나지 않는 영원히 평행을 달리는 철로의 두 레일과 같다고 하니까요. 더구나 추기경이라는 고의, 성직에 계신 분이 괜히 대답을 했다가 괜한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기경께서는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추기경은 이렇게 오늘 됐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과학인가 아니면 종교인가?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기경의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둘 중 하나만 남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추기경은 차분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진화론은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진화론의 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등동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간이 언제부터 생겨나는지 알아야죠. 시간은 빅뱅 때 생겼습니다. 빅뱅으로 인해 이 우주가 생겼고 그로 인해 시간과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건 물리학에서 하는 말이죠. 시간은 공간의 휘어짐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빅뱅 때 같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하신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물론 빅뱅은 과학적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노벨상을 받아서 어쨌든 그래도 시간과 공간, 빅뱅 등은 빅뱅은 말은 천체물리학과 학자와 인터뷰할 때 하나 되는 과학적 용어였습니다. 한국 가톨릭의 수장인 추기경한테서 그런 설명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말입니다. 정추기경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요? 과학적 설명을 잔뜩 늘어놓고 그 설명에 본인도 공감한다고 하고선 내닷없이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고 말입니다. 하느님도 시간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본인이 만드신 세계에 본인이 갇혀 계실 수는 없겠죠. 듣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3차원적 존재이니까요. 누구나 태어났다가 소멸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변화합니다. 왜냐고요? 시간과 공간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지 않는 시간이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합니다. 영혼의 속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잘못 이해하면 영혼은 영혼이 산다고 할 때의 영혼은 시간이 무한하게 언정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성질은 3차원적인 시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정추기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빅뱅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말할 수가 없죠.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 이전을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빅뱅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빅뱅을 초월해서 어쨌든 시간은 그때 시작되는 거니까 그 이전을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래서 시작이 없고 변화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모세가 들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우리 개신교 개혁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who 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애매해요. that 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탈출기, 카토리아 탈출기라고 하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출애굽기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 차동엽 신부님은 나는 있는 나다. 라는 탈출기 3장 14절을 영어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일 사람이다. 나일 존재이다. 후라는 표현이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라 좀 애매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사실 여기에서 에흐예 라고 하는 여호와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에흐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리브리어에서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식의 표현이 들어가는 해석이 맞긴 맞아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who, I will be. 는 자유라고 풀었습니다. 앞에 나온 I will be 는 자제 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차 신부는 나는 있는 나다. 라는 성역 구절을 자유, 자제한 하나님으로 풀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종종 야회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조금 부연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난 나다 할 때 에흐예라는 단어를 에흐예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했으면서 그런데 이 단어가 미래 완료라고 했죠. 이걸 풀었으면 이런 의미가 되죠.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드러날 그러한 존재자다. 너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봐. 그걸 통해서 너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있는 나다라는 히브리적 원문에서 각 단어의 첫 번째 자음을 모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야회가 됩니다. 에흐예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죠. 거기에는 자유자제하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도화지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리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 각자의 인생도 시간이 다하면 소멸하듯 말입니다. 그래도 도화지는 남습니다. 시간에 무너지지 않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도화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지서 추기경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몸의 세포는 7년마다 모두 바뀝니다. 다 물갈이를 합니다. 만약 70세라면 육체가 10번 바뀐 거죠. 그런데도 나는 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육신이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태어난 아이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진화 과정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겨나든 아니면 어쨌든 생명체가 그대로 전수가 되든 하나님은 계속적인 창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부모로부터 우리가 DNA를 물려받을 때 우리 몸, 어머니에게 30억 개, 아버지에게 30억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지만 넘어올 때 대략 60개 정도의 DNA가 돌연변이 일으키죠. 다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만들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시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추기경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양자태길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창조론이 작은 창조론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이 창조론이라면 진화론은 그 중에 일부 공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네요. 저는 전추기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치에 대한 깊은 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한 추기경의 마지막 멘트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립니다. 하느님에겐 1억 년 전도 지금이고 1억 년 후도 지금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죠.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는 그저 흘러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깊이 음미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도 기운이 좀 나지 않나요? 도화지 위에서 사라지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 그림 속에 이미 영원히 깃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나의 삶에서 순간을 맛볼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속에 깃든 영원을 맛볼 것인가? 마지막 문화 다시 읽어보면 나의 삶에서 순간을 맛볼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속에 깃든 영원을 맛볼 것인가? 결국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사색과 깊은 신앙의 처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현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렇고 큰 영향을 미쳤던 정진석 추기경님도 그렇고 카톨릭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진화를 온전히 수용하면서 거기에 신앙, 기독교 신앙을 쌓아가는 한때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건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회, 문화, 과학과 충돌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와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계신 경우는 어떤 입장일까요? 여자들마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다소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 UMC 교회나 PCUS 장로교회에는 입장을 분명하게 홈페이지나 교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UMC도 분명해요. 현대과학과 성경은 배치되지 않는다. 조화, 현대과학을 수용하면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세계 주요 교단들, 개신교 교단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빅뱅 이런 과학 이론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